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오는 일요일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습니다. 당대표 출마 이후 처음 전북을 방문하는 이 의원은 24일 광주 5.18 묘역 참배 이후 오후 6시에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도내 11명의 당 소속 시장 군수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이번 회동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던 이 의원의 선거에서 승리한 시장 군수들을 축하하고 자신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